지금 병매장에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6일 연속으로 지금 위판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안나요 아 참 큰일났네 이제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또 너무 큰 가말에 또 주고 있고 제가 지난 생방송에서 9월 2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지금 요렇게 보면 턱이 올라와 있죠 요거를 깨고 편편하게 좀 낮춰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9월 2일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 고기가 안납니다 오늘 팔고나면 고기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장사를 하고 내일 정리를 하고 월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일요일날 예약되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양의 말씀을 구하고 오늘 팔고나면 고기가 없을 것 같아요 고기가 좀 들어올 줄 알았더만은 안되겠네요 월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준비해 주의 아마도 감사합니다.